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도 사공장 증서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은 고객사들의 공급 요청과 더불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속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CMO와 CTO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사공장 증설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도 사공장 건설에 따른 총 투자 금액은 1조 7,400억 원입니다. 완공 시 생산 규모는 25만 6천 리터로 단일 공장 기준 세계 1위에 올라 삼성바이오 제3공장이 가지고 있던 종전 기록을 스스로 갱신하게 됩니다. 사공장의 총 면적은 약 7만 2천 평으로 1, 2, 3공장 전체의 연면적에 육박하며 상하멀드컵 경기장의 1.5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삼성바이오는 기존 공장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집약해 세계 최고 효율의 친환경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삼성바이오는 나아가 인천 송도의 10만 평 규모의 추가 부지 확보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회 중에 있습니다. 추가 건설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바이오 벤처 육성 공간인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도 설립합니다. 또 연구개발 및 분석 서비스 시설도 구축해 바이오 기술개발 기능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의 위탁 생산 규모 확장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고 제약시장의 초강자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부 기억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